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비교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비교와 토익에서 말하는 비교는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비교 구문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과연 비교 구문의 종류는 몇 가지고 또 토익에서 이걸 어떻게 출제하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오늘 그 자세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교 구문의 종류가 여러분들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무려 세 가지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구문들이 어떠한 형태적인 특징을 갖고 있으며 또한 특이한 사항들은 무엇이 있는지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원급 비교 구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A와 B라고 하는 두 개의 대상을 가지고 동등하다라는 점을 얘기할 때 쓰는 게 비교 구문 중에서 원급 비교 구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비교라는 말을 들으면 뭐뭐보다 더 이런 말만 떠올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A와 B가 있는데 나이가 비슷하거나 입고 있는 옷의 색깔이 비슷하거나 그 무엇이 됐든지 간에 동등하고 대등하고 같다라는 느낌을 나타낼 때는 원급 비교 구문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이때 앞에 엣지와 뒤쪽의 엣지가 같이 사용되는 점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엣지가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엣지, 엣지 짝으로서 구성되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익숙한 비교의 느낌을 갖고 있을 겁니다 바로 뭐뭐보다 더하다 키가 더 크다, 나이가 더 많다, 네가 더 예쁘다 항상 우리말에 더 라고 할 때 우리는 정확하게 비교급 비교 구문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때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넨이라는 단어가 먼저 고정을 시켜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넨 그리고 이 덴을 중심으로 앞쪽에는요 모어가 붙어있는 비교급 형용사나 부사가 올 때도 있고 아니면 이 알로 끝나는 비교급 형용사나 부사가 올 때도 있어요 음절에 따라서 모어가 붙을지 이 알이 붙을지 차이점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모어 혹은 이 알 둘 중에 하나가 와야 되고 뒤쪽엔 된과 짝이 됐을 때 비교급 비교 구문이 완성되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바로 최상급 비교 구문입니다 최상급이라는 말에서 느껴지겠지만 가장 우수한 것을 얘기할 때 쓰는 게 최상급 비교 구문인데 여기서는 몇 가지만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린다면요 원급 비교와 비교급 비교는 A와 B라는 대상 즉 비교 대상이 두 개만 있을 때 사용할 수 있었다면 최상급 비교 구문은 그 개체군의 수가 적어도 3개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명만 있거나 두 명만 있으면 안 되고요 3명 이상이 있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최상급 비교 구문에서는 앞에 정관사 더가 거의 고정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더 모스트 혹은 더 다음에 EST가 붙어있는 형용사나 부사가 오고요 뒤쪽에 자로는 단어들이 몇 개 있는데요 그게 전치사 인, 오브, 어몽 즉 3개 이상이 있을 만한 집단이나 장소를 얘기하는 그런 전치사 구분들이 좀 잘 오고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정관사 더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비교 구문을 실제 시험에서는 어떻게 낼 것인가 궁금한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짝을 완성하는 겁니다 에즈가 혼자 있지 않고 뒤에 에즈가 짝이 되고 데니스 대 모호가 같이 온다든지 정관사가 있어야 최상급을 쓴다든지 이런 덩어리로서의 구문이 완성된다는 느낌을 가져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비교 구문에 대한 출제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린다면 구문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앞에 하나를 보여주면 뒤쪽에 하나의 짝을 완성하는 식의 문제가 가장 첫 번째 단계로 출제가 되어지고 있고 두 번째는 품사 구별인데요 비교 구문은 여러분 아무 품사나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형용사 혹은 부사 이 두 가지 품사만 비교 구문에 사용될 수 있는 자격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급 형용사가 선택지에 있을 수도 있고요 비교급 부사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이 구문이 완성됐다면 그 안에서 형용사 자리인지 부사 자리인지 이런 품사에 대한 구별을 요하는 문제들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세 번째는 관용 표현입니다 말 그대로 useful expression이에요 이게 문법적으로 따져서는 설명할 수 없는데 그 표현법 안에 비교급이나 최상급 등의 표현법이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문법은 따지지 말고 그 표현법 자체를 암기해 주신다면 쉽게 정답을 고려할 수 있다는 거겠죠 자 구문을 완성하고 품사를 구별하자 하지만 때로는 관용 표현이 정답이 될 때도 있다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를 완성하셨다면 실제 문제를 한번 만나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 하셔야 될 일은 선택지를 통해서 비교 구문의 종류들이 보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A번과 B번과 C번에 보시면요 More, Most, Is There 뒤에 ER 보이시죠 4개의 선택지 중에 무려 3개가 비교 구문에 해당되는 단어들이 보였다면 이게 비교 구문 문제구나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구문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빈칸 뒤쪽을 봐주시기 바래요 바로 Then, Then이 있다면 앞쪽에 뭐 아니면 뭐가 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More, 혹은 ER로 끝나는 단어 일단 4개의 선택지 중에서 A번과 C번까지는 압축이 됐어요 두 번째가 무엇이었죠 바로 품자를 구별하는 의미겠죠 A번에 More 빼면 Easily 이건 부사예요 그 다음에 C번에 Easier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냐 부사냐 이거 한번 더 따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빈칸의 위치를 보시면요 주어 있어요 The Computer System 동사 수동태로 Was Infected 수동태 뒤쪽에 By Viruses 빠진 성분이 하나도 없이 다 나왔다면 이 자리는 수식어구에 불과한 부사 자리인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결국 품사까지 구별했더니 비교급 비교 구문이면서 부사가 들어갈 자리다 이게 확인됐다면 정답 해석 없이도 정답을 골라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동안 어렵게만 느꼈던 비교금은 세 가지만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구문의 완성 두 번째 품사 구별 세 번째 관용 표현 지금까지 비교 구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hakk은 이제 도착해 주시고 날씨는 1세 정도는 저희 도착 chance, 이 분명은 흑 쓰 Carol diajέusu 방문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